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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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혜추들? 기분이 좋은 혜진이에요 혜진 내 얼굴 왜 이렇게 빵실빵실하니? 혜진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왜 또? 여보 우리 어디 가요? 카메라에 우리는 지금 그릇을 사러 가고 있어요 그릇을 사러 간다고요? 아니 그릇 산다는 얘기는 안했잖아 우리 그릇을 사러 가요 나도 초상권이 있어요 여기는 분당이고요 귀한 그릇을 사러 왔거든요 아니 이사하는 거 뭐 본다며 그래요 뭘 그래요? 다음 오 바로? 평일에도 차들이 꽤나 많네 여기는 그릇 아울렛이고요 아주 귀한 그릇을 모시러 무려 분당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뭐야 그릇이 짱 많아? 진짜 많지 대박이야 와아 여보 눈 돌아가요 집에 가스불을 켜 놓고 왔어요 무슨 소리죠? 집에 가스불을 켜 놓고 왔다고요? 대충이들 여기에서 제가 사려는 그릇이 어떤건지 맞춰보세요 고객님 마음에 드시는게 있으신가봐요 간장정지 17만원 간장정지 이게 무슨일이죠? 이만큼 5만원 이건 뭔데 9만 8천원이야? 이건 18만 8천원인데? 뭐야 여보 이것봐 82만원이야 우와 여기 이런데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 뚫려있어 봤지? 여태까지 내가 샀던건 그릇에 취급도 못해요 그럼 깔지마 베르사체 베르사체 아니 52만원 66만원이에요 49만원이구요 굉장하네요 그 표정은 뭐죠? 그 표정은 뭐죠? 그 표정은 뭐죠? 고마워 자꾸 이쪽으로 오게 되네 기분 탓이야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빨지 않습니다 뭐래? 전시육 아니야 눈으로만 바랄래 아니 주황 박스들이 날 설레게 하네 응 피자박스야 아니야 내가 여보 갖고 골라줄게 저기 아까 봤어 뭔데? 뭘 봤어? 50% 할인하고 있어 영국에서 건너오는 거 여보 전 프랑스가 좋아요 그 동네가 그 동네야 아니에요 프랑스 몽주르 이놈의 자식 어허 뭔소리지?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두개가 좀 더 있어보이네 예 여보 나도 탐난다 나도 갖고싶다 나도 저거 갖고싶다 다 좋아? 응 세트로 세트? 세트? 한개 네가 산 룩스 그릇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보 냉장고에 가서 돌까치 좀 갖고와 빨리 여보세요 빨리요 저희가 얼마전에 분당까지 가가지고 그릇을 샀던 이유는 바로 돌까치 이벤트 때문입니다 저희가 돌까치를 얼마전에 와디지에서 오픈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대체 돌까치 언제 다시 판매하실거냐 이런 DM도 많이 받고 저희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에서 오픈을 하는데 오픈 이벤트를 해보고 싶다 제가 강력하게 주정을 해가지고 제가 홀락 넘어갔죠 제가 사고싶은 그릇을 이벤트 선물로 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왜냐면 제가 갖고싶거든요 나도 사줘요 나중에 나중에 만들firہ 빨리 약속해 여기서 해칭이야 1등 선물을 사달라고요? 언제나 건 안 했어요. 살다보면 한 번은 사겠지? 왜 이렇게 대놓고 때린다고? 그 이벤트가 뭐냐면 오늘부터 열리는 스토어에서 돌까츠를 구매하신 다음에 맛있게 먹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 1등, 2등, 3등의 선물을 다 따로 나눠 놨어요. 일단 3등 선물부터 한 번 얘기해주세요. 돌까츠를 추가로 드립니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런 이벤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정말 단호하게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돌까츠를 더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돌까츠를 더 내놓아라.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돌까츠를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짠! 여기 있는 치즈 돌까츠 두 개랑 제주 돌까츠 두 개 총 네 봉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안에 세 개씩 들어있으니까 여섯 개, 물론 열 두 개의 돌까츠를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완전 엄청나죠? 상봉도 아니고 네 봉입니다, 여러분. 네 봉! 충충이 통이 크시네요. 충충이 통이 크시네요. 어? 뭐지? 오늘 말이 잘 안 나와. 오늘 뭔가 충충이의 입이 이상해요. 왜요? 이상하니까. 두 번째 반칙. 2등! 2등 선물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짜잔!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대박이다. 마키나라 에어프라이어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키나라 에어프라이어는 제가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 때 했던 제품인데 실제로 너무 좋아가지고 지인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많이 샀거든요. 정말 짱입니다. 저는 저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약간 예뻐야 된다는 주이기 때문에 하얀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여가지고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약간 기계치라서 어려운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가 같이 동시에 되는데도 그 작동이 진짜 쉽거든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들고 세 번째는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용량이 커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어. 제가 잘 쓰고 있는 마키나라 에어프라이어를 2등 세 분에게 마키나라 에어프라이어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대망의 1등입니다! 1등은 나도 탐난다. 1등은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걸 샀고요.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한 이벤트 중에 역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등의 그릇은 바로 에르메스 그릇입니다! 에르메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에르메스에서도 유명한 그릇 시리즈가 있거든요. 바로 얘는 모자이크 시리즈입니다. 이야... 근데 그릇이 이거 접시가 한 개가 아니고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1등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진짜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영롱하고 돌까츠가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또 까만색이 주황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포인트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접시를 이렇게 1등분의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돌까츠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특히 라면이랑 아주 굉장한 조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다면 꼭 드셔보시고 예쁜 후기와 함께 오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망감부! 망감부! 배축이들 망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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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해줘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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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